안녕하세요! 오늘의 주제를 해주는 단식이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중 코로나의 주제에 관한 과제 특히 돈이 다 날렵습니다 영양의 주제 한국인들 여러 가지 사이 아, 이렇게 해놔 매니멈 에? 매니멈 이거야, 이거야 이거야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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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Hunger 愚 오 오 오 오 예 baa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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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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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도 4도 2도 4도 5도 5도 3도 . . . . . . . . . 무언선 물을 매운 기름에 구워놔 생각보다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치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